코로나19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 코로나19로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켜 베트남에서 우울증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호치민시의 러미움인 심리의사에 따르면 사회적 격리 이후 찾아온 환자 3팀이 있다. 첫 번째 팀은 심리적인 질병을 완치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재발했다. 두 번째 팀은 파업, 실업, 정체된 생활 등과 같은 경제 사회 요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신규 환자이다. 마지막 세 번째 팀은 코로나 이후 많은 상처를 받은 감염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의 친척이다. 대부분 환자들이 겪는 문제는 불안장애이다. 이 증후군은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라고 히우민 심리의사가 말했다. 한오이 이병원의 정신건강과에 찾아오는 환자 수가 반달 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신건강과 음앤비에쭘 의사는 걱정과 스트레스 외에도 대부분 환자들은 부정적인 생각, 무기력,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과 같은 증상이 있다. 주로 12세에서 20세 사이의 여성이다.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경계, 심장질환, 소화계, 감정과 행동에 다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는 환자는 자신을 돌보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생각과 행동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라고 분석이다. 철회의 병원의 지난달부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53.3%는 불안장애, 16.7%는 스트레스, 20%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18세, 24세 사람의 63%를 불안하거나 우울하게 만든다. 그 중 25%는 자급제를 더 많이 사용했고 25%는 자산을 생각했다.